부인류와 달리 신인류는 폰을 마치 자기의 신체 일부처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인류는 부인류와 달리 가는 곳마다 행동하는 곳마다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요. 이 흔적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빅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 성장한 플랫폼 기업들은요. 이 신인류가 남긴 흔적들을 모아서 거기서 사업의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텐센트 같은 경우도 8억 6천만 명이 매일 쓰는 메신저 앱에서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데이터가 뭘까? 그걸 키워드 분석하더니 역시 게임이네. 그리고는 전세계 게임 산업에 아주 몰빵에 투자를 하죠. 그 결과 세계 게임 산업 넘버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신인류가 남긴 흔적, 스마트폰에 남겨진 흔적들은 새로운 비즈니스에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는 여기를 기반으로 여기를 새로운 상식으로 하는 것이죠. 소비자의 행동이 낫는 빅데이터가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과 얼마나 다른지 표를 보면 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Repercie가 되어세essa 부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행동이 낫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장도는 전세계가 아니라 아스테라의 행동이 낫지 않습니다.